이동휘의 촉시간입니다. 월요일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갔다 왔나요? 방송? 네, 낮에 갔다 왔습니다. 연합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이버에서 포털에서 퇴출돼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을 텐데. 네, 방송에서 방송 진행자들이 그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방송할 때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는데 대기실 분위기가, 메이크업실에서 계신 분이나 또 아나운서들이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걱정을 조금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통신사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쨌든 본인들의 잘못으로 일하는 일이니까요. 경영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참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되어볼까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체제로 구차가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당내 조직을 어떻게 또 추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선대위가, 선대위의 과연 최근 한기호 사무총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일단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혔다는 게 알려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로부터 요청이 있지도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 사의를 밝혔다는 이 지점, 갈등이 표출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기호 사무총장이 앞으로 선대위 중심으로 꾸려져야 되니 나는 이선을 몰려나겠다는 충격으로 봐야 될까요? 갈등이죠. 갑자기 왜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정했을까? 누가 압박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왜 이게 문제냐면 자리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은 어쨌든 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선 추리면 수백억씩 쓰잖아요. 그 쓰는 걸 다 사무총장이 하는데 우리 쪽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으로서는 한기호가 아닌 우리 사람이 사무총장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이 대표 입장은 나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이 대표가 임명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당무 우선권을 이유로 나를 자꾸 소외하려고, 소외시키려고 하나? 윤석열 쪽에서? 라고 생각하면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저는 표면화됐다고 보고요. 결국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윤 후보 생각대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것도 정치잖아요. 네. 내부 정치죠. 이 대표 만나서 양해나 어떤 그런 걸 구했어야죠.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사무총장 인선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지명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권영세 의원이었거든요. 권영세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그 당시 한기호 의원을 데리고 와서 사무총장에 앉힐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없었느냐 또는 어린 당대표 밑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기호 사무총장이 끌고 왔는데 본인 스스로가 사의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대선 후보 당무우선권이 이제 대선 후보에게 다 있는데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 당대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대표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잘 끌고 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에 대한 격차라든지 또는 윤석열 후보가 탄생하는 데까지 어떤 정도는 매끄럽게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안 보인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갈등이 조금 더 크게 번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에 윤 후보는 아예 안 왔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공개발언 생략 그리고 백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백브리핑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걸 엄청 공격을 했었단 말이죠. 국민의힘이. 그런데 본인도 이제 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앞으로 계속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다시피 자신의 사람을 지명을 하되 이준석 당대표를 마치 패싱하려고 한다면 공개적인 또 비판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당무우선권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분열과 갈등을 나타내는 거죠. 당은 당규에 있는데 굳이 당무우선권을 강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무우선권을 강조하는 것은 다 나한테 달라는 얘기잖아요. 약간 빠지라는 메시지. 그러면 메시지죠. 거기다가 그러면 만일 이 대표가 30대 젊은 영선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또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 생각들.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는 3월 달이고 지방선거는 6월인데 그러면 공천권까지 윤석열 쪽에서 갖고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은 당연히 당대표는 할 수밖에 없죠. 그럼으로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의 또 윤석열 후보의 높은 지지율이 도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 없이도 우린 이길 수 있어. 김종인 없이도 이길 수 있어. 홍준표 없이도 유승민 없이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 드는 순간 당은 하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없는데 이준석마저 없다면 그럼 2030 젊은 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무 지지율이 높거든요. 10% 이상 계속 차이 나고 어떤 것은 다블 스코어 나는 것도 있고 없어도 이긴다 당신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순간 폭망이죠. 그래서 지금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측은. 그래서 높은 지지율을 만약에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 높은 지지율을 그대로 대선까지 이어서 끝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싶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상황에서 그래도 여전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아직까지 남은 것 같다. 결국은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전권 완벽한 원톱 체제를 밀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름도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하는 집단지조 체제를 원하는 것인가. 집단지조 체제를 하면 김 전 비대위원장 안 들어가죠. 사실 뭐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지금 사무총장 자리를 내어놓아라. 이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중진들이 윤 후보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원톱으로 오면 그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중진들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김 전 비대위원장 정권 주는 거 반대할 수도 있죠. 이게 다 그래서 높은 지지율에 나오는 겁니다. 만일 지금 윤석열 후보가 뽑히기 직전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윤석열, 이재명이 엎치락뒤치락했다면 정권을 주고라도 김종인을 데려 올라가 굉장히 노력하겠죠. 홍준표도 잡으려고 노력하겠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왜 굳이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루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는 또 자리를 함께...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 날 어느 정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뭐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합류해 주길 바라면서... 그건 다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만나려고 해서 어떻게 협상을 하려면 따로 만나야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너무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같이 경쟁했었던 후보자들에게는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대위에 합류할 마음이 없다라고 해단식부터 얘기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어느 정도의 공개적 메시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두문 분출하다 불출하다고 볼 수 있고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별다른 메시지는 없었는데 하마평이라고 하죠. 종로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러닝메이트처럼 같이 출마해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윤석열과 김종인의 갈등. 혹은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 여의도 정가에서는 세 사람이 짜고 치는 고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받고 가기로 다 약속됐고 이미. 그런데 지금의 갈등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극적 효과를 위해서. 두 번째는 홍준표, 유승민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원팀이 안 된다고 막 쓸 거 아닙니까? 이재명, 이낙연 원팀 안 됐다고 난리 쳤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빠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원팀이 안 된다고 쓸 텐데 지금 김종인과 윤석열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홍준표, 유승민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캠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기사에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효과도 있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수업이다라는 설도 있을 정도죠. 그만큼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 원팀이 되는데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낙연 후보가 원팀이 안 된다고 리스크를 세웠던 것처럼 그런 리스크를 지금 안 나오고 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설이 맞으면 뭔지도 모르죠.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설이 맞으면 어쨌든 또 한 번에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민주당이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권 후보 윤석열 정권을 지닌 비대위원장 김종인 그리고 2030을 책임진 젊은 당대표 이준석 이 수리톱으로 가는 걸 제일 불협함 없이 수리톱으로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파괴력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 말 들어보면 그게 가장 예쁜 그림인데 그 예쁜 그림이 예쁘게 진행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또 정치 현실이라 그 세 명의 마음은 실제로 그러할 수도 있으나 세 명 마음도 다 다를걸요. 동상 삼몽 정도 됩니까? 동상 삼몽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세 명의 얘기는 의도는 그럴 수 있으나 또 밑에 흔히 말하는 윤석열 후보를 예비 후보 때부터 함께 했었던 사람은 또 사실은 논공행상이나 이런 걸 또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람이다 보니까 권력욕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예욕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으로 소식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야기인데요. 주말에 부산을 찾아서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에 다니고 있는 기업 대표, 직원들 만난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흔히 말하는 부산 재미없다 이 발언,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내용인 것인지 논란을 만든 내용인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부산 재미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지역 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권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부산 재미없다 워딩만 따면은 비하로 읽힐 수 있죠. 그런데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비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야당은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부산을 이렇게 비하할 수 있나? 야당은. 정치인인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발언이 왜 나왔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이런 걸 취재를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워딩만 똑 따서 부산 폄마라고 몰고 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연속으로 이틀 걸쳐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나는 한마디만 하면 언론이 다 달려들어서 안 좋게 보도하고 저쪽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그냥 좋게만 써준다.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 잠실 야구장 한국 시리즈 아니죠. 고척 야구장이죠. 한국 시리즈 방문한 거. 기사가 수백 건이 났습니다. 방문했다. 사진만. 같은 날 이재명 후보가 경남 방문한 거 거의 기사 안 났거든요. 기사 보도량이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죠. 상대적인 거 아닌가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이재명 후보 쪽으로서는 내가 이렇게 불리한 여건으로 싸우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중에 하나도 바로 부산 발언이거든요. 재미없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무슨 대단한 것만이야 이렇게 썼으니까 당연히 후보로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권에서는 비난할 수 있으나 언론은 좀 바르게 써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은 장성평론가 말대로 젊은 IT 기업인들을 상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걱정하는 게 결국은 부산은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 대학교 졸업한 젊은 층이 다 일자리 부산에 좋은 게 없으니까 다 서울로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기업들도 부산에 젊은 사람들 뽑아놨더니 뭐 나중에는 다 서울로 간다든가 뭐 이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한 거잖아요. 그런 맥락을 살펴야 되는데 오창석 후보가 부산, 오창석 평론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재미없다거나 주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느끼는 게 사실 역동성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메가시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메가시티 시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이 달라지느냐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업이 와야 돼요. 직업이 와야 된다는 건 기업이 입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업 입주에서 흔히 말하는 직주 근접을 하려면 기업 근처에 새로운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서야 됩니다. 아파트들만 들어서면 되느냐. 또 아니죠. 아파트 주변에 또 문화 여건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쾌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실제 부산에 지금 살면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간담회를 나누고 그 부분에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눈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다가 영어적으로 인조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으로 비교했으니까 강남처럼 조금 익사이팅하지 않다든가 혹은 재미없다의 사전적 다른 의미처럼 보람이 없다든가 그런 뜻을 익힐 수 있는데 이걸 따서 공유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일 이재명 후보였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런 말 자체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어쨌든 뇌에서 한 번 걸러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 말처럼 언론이 기울어져서 나한테 불리하게 보도한다. 더더욱 조심해야죠. 앞으로는 좀 말꼬리 잡기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꼬리 안 잡히기 위해서도 후보가 스스로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에서 후보 나와서 대통령이 된 사람 문재인 후보는 탄핵이 있었으니까 제외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후보는 더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어요. 지금 사실 한창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게 김대중 후보가 대선 후보 나왔을 때 흔히 말하면 다 자신이 속칭 빨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세요. 이런 질문까지 받으면서 이제 출마하는 기자회견. 아니 뭐 그때는 방송 3사 그리고 정의신문 밖에 더 있었습니까? 인터넷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럴 때였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훨씬 낫죠. 이재명 후보는. 그때 상황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후보 스스로도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김혜경 씨 낙상사고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가짜뉴스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윤석열 캠프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캠프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이거를 캠프 차원에서 명백한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던졌다? 만들어내서? 그건 범죄 행위죠. 그렇죠. 범죄 행위죠. 우리 정치판이 아무리 덜어줬다고 해도 상대 후보 중에 가짜뉴스를 던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어느 집단에서 이걸 제일 만들었고 버틸었는지 짐작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마는 경찰 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밝혀지겠죠. 어떤 집단이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그래도 직계가족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검증을 하거나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데 너무 악의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후보가 중간에 구급차 내용 사진을 공개하거나 이 정도까지 가야만 하는 사안인 것인가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양 후보가 물론 다른 후보들도 많습니다만 유력 정당인 1, 2정당의 후보들의 공약을 좀 더 보고 싶어하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바꾸길 바라는지 들어보고 싶어하는데 이런 지역적인 부분을 또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선거 개입이고 범죄 행위예요. 이런 거를 대선 4개월 직전에 냈다. 그냥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런데 한 번 소문이 도니까는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후보가 나서서 119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또 사진을 공개하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강력 대응한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두면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윤석열 후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SNS로 들어온 거잖습니까? 트위터 그리고 카톡으로 급속적으로 퍼졌지 않습니까? 한 번 나쁜 소문을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돌기 시작하면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짜뉴스에 당할 수 있는. 게다가 김건희 씨가 언제 등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등판하는 그 순간 이런 가짜뉴스가 우자비로 유포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했다고 박수치고 우리가 유리해졌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거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건 그런 어떤 액션이나 제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축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